두 번째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의 과제 2, 읽고 쓰기입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번 안부 문자를 보낸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2번 휴대전화를 바꾸게 돼서 3번 친구와 술 한잔 하고 싶어서 4번 무료 문자가 생겼는데 친구들 생각이 나서 2번 안부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대답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너 결혼해? 2번 결혼식 때 보자. 3번 진짜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니? 4번 우리 언제 만나서 한번 술 한잔 하자. 3번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표시를 하세요. 1번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생일이었다. 2번 안부 문자를 받은 친구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3번 이 사람은 곧 친구와 술을 마실 것이다. 4번 이 사람은 곧 결혼을 한다. 여기까지 문제 읽어봤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따라 읽어보세요. 요즘엔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통신 회사에서 문자를 무료로 주는 서비스가 있다. 나도 지난달에 생일이어서 무료 문자를 30건 받았다. 평소에 10개도 안 보냈지만 이번엔 아까워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한테 안부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문자를 보낸 시간이 점심시간 직후라서 그런지 대부분이 답장을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친구들은 굉장히 반가워했다. 어떤 친구는 결혼하냐는 질문을 했고 어떤 친구는 언제 한잔 하자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언제 한잔이라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친구들 생각을 하게 돼서 꽤 기분이 좋았다. 언젠가 내가 진짜로 결혼할 때 다시 연락해도 훨씬 덜 미안할 것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봐야 할 문제의 본문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냐는 질문을 했고 여기서 자꾸 혀가 꼬이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안보 문자를 보낸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게 돼서 친구와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무료 문자가 생겼는데 친구들 생각이 나서 아까 여기 있었죠. 기념일이 되면 무료로 준다고 했어요. 지난달에 생일이어서 무료 문자를 30건 받았대요. 평소엔 10개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냥 친구들 생각도 나고 해서 보내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한테 안보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2번 볼게요. 안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대답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너 결혼해? 2번 결혼식 때 보자. 3번 진짜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니? 4번 우리 언제 만나서 한번 술 한잔 하자. 네 아까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저런 답장들이 왔다고 했어요. 어떤 친구는 결혼하냐는 질문을 했고 그래서 1번 너 결혼해? 그리고 다음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또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3번 와 진짜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친구는 언제 한잔 하자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우리 언제 만나서 한번 술 한잔 하자. 라고 했으니 답은 2번이죠. 결혼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연락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 언젠가 내가 진짜로 결혼할 때 다시 연락해도 훨씬 덜 미안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네 3번 볼게요.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표시를 하세요. 1번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생일이었다. 자 여기 일단은 나도 지난달의 생일이어서 지난달 그러면 한 달 전이죠. 지난달 지난달은 한 달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의 생일이어서 무료 문자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O 자 2번 안부 문자를 받은 친구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 여기 볼게요. 문자를 보낸 시간이 점심시간 직후라서 그런지 대부분이 답장을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라고 했으니 안부 문자를 받은 친구들은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답을 거의 다 했죠. 답은 X입니다. 3번 이 사람은 곧 친구와 술을 마실 것이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언제 한 잔 하자고 했어요. 언제 한 잔이라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곧 친구와 술을 마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X 자 4번 이 사람은 곧 결혼을 한다. 언젠가 내가 진짜로 결혼할 때 다시 연락해도 훨씬 덜 미안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곧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 계획이 없어요. 진짜 자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여기까지 1번 2번 3번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도 없었고 그죠? 음 딱히 어려웠던 단어들이 없었어요. 자 다음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요즘엔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통신회사에서 문자를 무료로 주는 서비스가 있다. 나도 지난달에 생일이어서 무료 문자를 30건 받았다. 평소에 10개도 안 보냈지만 이번엔 아까워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한테 안부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문자를 보낸 시간이 점심시간 직후라서 그런지 대부분이 답장을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친구들은 굉장히 반가워했다. 어떤 친구는 결혼하냐는 질문을 했고 어떤 친구는 언제 한잔 하자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언제 한잔이라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친구들 생각을 하게 돼서 꽤 기분이 좋았다. 언젠가 내가 진짜로 결혼할 때 다시 연락해도 훨씬 덜 미안할 것 같다. 여기까지 다시 읽어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써보세요. 1번 첫 번째 해야 될 말은 부모님 건강 질문 그리고 내 안부 그리고 그 밖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사랑하는 부모님 큰 아들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이곳 날씨는 무척 덥습니다. 한국의 날씨는 어떤가요? 혹은 무척 춥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한국도 더울텐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부모님의 건강 질문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수술하신다고 하셨는데 퇴원은 하셨나요? 편찮으실 때 아들이 부모님 옆에 있지 못해서 더욱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안부에 대해서 쓸 거예요. 아마 이번 방학 때도 바빠서 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바쁘네요. 비록 바쁘지만 일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보람 있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제 졸업식인데 북경에 한번 오세요. 휴관에서 부모님과 놀러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써봤어요. 제 안부, 그리고 제 안부 전해드려야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그런 거를 얘기 한번 해봤어요. 계속해서 아참 이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사는 잘 하셨나요? 한국에 가면 새로 이사한 집을 몰라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가면 공항으로 데리러 오셔야 해요. 이제 곧 수업하러 가야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군대 제대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처음 편지를 쓰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자주 쓰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부모님 2000, 뭐뭐년, 뭐뭐월, 뭐뭐일, 큰아들올림 저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올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저는 정말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썼던 거 몇 번 그때 자주 쓰지도 않았어요. 2년 동안 한 10번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때 빼고는 거의 뭐 부모님께 편지를 썼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제 생일날 이메일 보내거나 전화로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정말로 이렇게 썼던 적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도 하고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네, 우리 두 번째 부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우리 집중에서 전화로 동ically PV